서브 득점 서브 습 and open 메뉴ינ 서브 uniqu 설치 품 서브 const 한편을 본다. 한편을 본다. 한편을 본다. 흔들렸지만 넘겨워 놓습니다. 리멍도 출발. 2명을 영등 플레이. 강민경이 득점! 찬스 볼을 받아서 딱 성공에 맞췄다가 그 다음을 줬던 좋은 플레이가 나왔습니다. 자, 둘이 줄어들어! 뱉! 자, 둘이 줄어들어! 자, 둘이 줄어들어! 파이팅! 파이팅! 박변경! 잘 뚫었습니다! 박변경! 김연경 파프 김연경 파프 김연경은 김연경은 정지안의 눈치를 챕니다 좋습니다!! 나가면서 직선 공격 잘됬어요 정확히 맞고 확정한 뒤를 바치는 고혜리 명경 선거 나이스 와봐 이호원이 뺏었습니다 이동혜리로 승인에게 주최입니다 이동혜리로 승인에게 주최입니다 이동혜리 빌버펜이 4개가 끝입니다 환민경 나머지 반대쪽으로 가고 있었구요 1번 셀린 고이림 김달 환민경 환민경 오늘 4백점째 자 구독기 하나 두고 빠르게 이 볼을 여기 서울바 그러면은 찬스볼 선택은 왼쪽 빌버펜 여기 있습니다 환민경 완전히 그 각도를 잡으면서 시비를 할 수 없는 그런 그 대각선 공격을 환민경 한수가 만들었지요 안해지는 선 고이림이 받았고 왼쪽으로 환민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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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브를 끝내기로 리그는 뺏기지 안듯 견내고서 환민경 선수가 안전하게 때리면서 상대의 빈 선수를 잘 맞죠 김현균, 니나영, 시간차! 황민교! 김사인, 왼쪽, 시간차! 황민교! 황민교! 김다영 가운데에서 뚫어보는 양효진인데 여의치 않았고요. 퀵업은 뚫었습니다! 황민교! 자, 앞에서 양효진의 시간차. 다시 나오고 다시 나오니까 바로 레프트에 있는 황민교 선수한테 쏴줬죠. 약간 불안했고요. 퀵업은 받쳐주는 김현균, 김다영은 왼쪽으로! 1년 만에 우승 트로피를 되찾아옵니다. 수원 현대건설 흰스테이트 현대건설의 생산 네번째컵대회 우승 2006년 양산 초대대회, 2014년 안산, 2019년 순천, 그리고 이번 2021년 우위정부 컵대회에서 최고의 자리에 오릅니다. 그리고 2년 만에 챔피언 트로피를 환원하는 데 성공합니다. 이어서 이번 2021년 컵대회 최고의 자리에는 다시 현대건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